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아플 여러분들 전망하고 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어떤 경험을 할 것 같습니까 패배의식을 여러분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자연인든 생활인이든 아니면 사업가든 간에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일본은 반면교사입니다 정말 일본은 고마운 나라입니다 일본이 올라가는 길이나 내려가는 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이란 그런 뭐죠 반면교사를 옆에 두고서도 나라가 잘못되게 되면 머리를 그냥 땅에 쳐박아야 되는 거죠 일본은 모델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한국은 모델이 있는 거죠 일본 모델을 보고 일어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모델을 보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일본을 재앙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축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록 같은 어둠이 여러분들 이렇게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서 길을 가는 것과 앞에 등불이 딱 이렇게 켜져 있는 데서 길을 가는 것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런 등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가르쳐줬고 내려갈 때는 뭡니까 어떻게 내려가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른 일본 이야기를 중앙일보의 김동호 논술위인이 참 잘 정렸네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본이 진짜 여러분들 개인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3천 590달러 일본은 3만 4천 360달러로 격차는 770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구매력 평가를 하게 되면 일본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평범한 개인들 삶은 상당히 고단해졌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그거를 여러분들 김동호 기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일본이란 나라가 어려워져 가지고 보통 시민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끼쳤느냐 뭘 우리가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짧은 칼럼 속에서 상당히 이렇게 전체를 잘 정렸네요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경기 부양책을 너무나 자주 사용한 겁니다 경기 부양책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풀어가도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희한한 사기꾼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가지고 돈 풀어서 여러분들 나라를 살릴 수가 있으면 역사상 망한 나라가 없죠 왜 돈 찍어서 그냥 뿌리 문제로 나라가 사는데 어느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그런 짓을 여러분들이 이 똑똑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클라이맥스가 누군가 하니까 아베노믹스입니다 그 아베노믹스 할 때 그 문제점 지적하는 국내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박수 쳤습니다 일본이 살아난다고 돈 뿌려서 여러분들 돌리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잠시 뭐죠 부양책이 있겠죠 그러나 돈을 뿌려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돌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고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소위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들 아주 뭐 그냥 한여름에 햇볕이 쨍쨍 비추는데 마치 여러분들 비가 살짝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여러분들 금세 정발해버리는 거죠 일본의 최근 몸부림은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시작한 아베노믹스였다 세계의 화살 재정 확대 금융 완화 구조계획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건 사실이지만 아베노믹스 초보다 주가가 두 배 오르고 완전 고향 가까운 지연률이 높아졌지만 결국은 아베노믹스는 일본 국민을 더 가난하게 했다 구조조정 없이 돈을 뿌렸기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뛰어버린 겁니다 지난 8년간 도쿄 시내 주택가격이 50% 가깝게 급등했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은 도쿄 내에서 이런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이번에는 30년 만에 지난 8년간 아베노믹스의 또다시 미니 버블의 집값단을 맞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썩은 것을 도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뭐죠? 개혁하기가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크게 비슷한 길을 갈 겁니다 밥맛 떨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은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거의 일본을 보고서 못 배우냐 이야기죠 저 고마운 나라 옆에 두고 일본만 연구해도 한국이 살아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금 부담은 높아질 것이고 세금을 못 올리면 또 준조세 이름을 바꿔서 이런 부담을 증가하시게 여기다 또 한국은 치명적으로 일본하고 다른 게 뭡니까 선거 사기가 일상화돼 버린 겁니다 그게 대책이 없는 거죠 선거 사기가 일상화된 것이 일본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건 체제 변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훨씬 더 뭐죠? 더 열악한 거죠 이런 이야기 안 믿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거야 개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봅니다 한국은 계속 어려워지는데 급속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5년 산소 마스크를 탄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여름 열리겠습니까 잘 살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제가 아는 한 나이 드신 분이 북쪽에서 내려오셨는데 북한에서 좀 살림이 따뜻했습니다 지주구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빨리 월남을 하셔야지 그렇게 왜 지척거렸습니까 아버지가 현명하셨는데 외정시대 때도 잘 살았는데 김일성 지하에서 뭐가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미적거리다가 집안이 그냥 박살이 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돈 여러분들 뿌리는 일을 중재할 수가 없겠습니까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돈 달라고 할 거니까 지금 비탄감을 얼마나 시켜줍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거지 오늘 김동호 중앙일보 논술위원이 글을 참 잘 썼네요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노동개혁 교육개혁 같은 전공법을 피하고 돈풀기를 통해 좀비기업이 연명한 결과다 경제는 도깨비 방망이 없다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가 늙은 것도 경제의 신진대사를 끊었다 애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는 거야 지금 자기 한 몸 감당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혁신이란 게 딴 게 아니고 무자비하게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한국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 단기적인 이익이나 고통에는 민감하고 장기적인 이익이나 그런 고통에는 좀 둔감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을 계속 선호하는 거죠 선호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산수값산으로 갈 값에 돈 쓰고 보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참 지금 정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라는 것이 약탈 국가로 가는 거죠 국가를 약탈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치인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액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중과세를 때려가지고 돈을 빼앗아가지고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게 민주의 이름으로 형평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김동호 기자의 결론은 일본처럼 가면 골로 간다는 건데 훨씬 더 저는 일본보다 더 열악하다고 보는 거죠 이 나라는 일본은 그래도 선거를 제대로 하니까 물론 뭐 내각제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쪽은 뭐 선거가 그냥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걸 뭐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세력들이 정치를 장악하는데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일단 권력을 딱 잡게 되면 뭐 당연스럽게 장기 집권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끼리 그냥 이익을 해먹는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은 젊은 청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재앙하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재앙을 하는 것을 재앙하는 교육을 전혀 이제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재앙을 하는 것을 불의에 분노하는 훈련을 못 받은 겁니다 그게 거의 짐승하고 같은 거죠 우리 세대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재앙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물론 뭐 생활인들은 바쁘니까 그런 데 활동에 나올 수 없겠지만 대부분 항의하는 사람들이 독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